어 이거 그거 아님? 이거 슈퍼마리아 슈퍼마리아 좀 밑에 계세요 좀 밑에 좀 더 좀.. 오케오케 갑니다! 저 좁발거에요 하나 둘 셋 레인보드는 뭐 직구 말고 그냥 택배로 보내도 되는데 GCM이 부족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는 자기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들어가세요 선입금만 받습니다 진짜 에바하였고 택배거래는 저는 믿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방송에서 제품 보여드릴 수도 있어 작동되는 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 내가 그 돈 먹고 튀지는 않을 거고 미치지 않은 이상 내가 한 1억이면 먹고 튈 수 있겠다 1억도 먹고 튀기도 애매하다 그 돈이면 내가 벌지 1억이면 한 10억짜리 물건이면 내가 먹고 튄다 근데 몇 십만원 받고 내가 먹고 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옥상에 목이가 없네 옥상에 엄청 많다 사람 1층 떨어진다 얘들 총 먹었나? 총 먹었나 이제? 먹었다 차권 누구 먹었다 오케이 하나 기절 2층에 하나 떠떨어진다 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떨어지는 거 조질뻔했네 떨어지면서 막 에어쇼트 하시는데 켜야자 저요 나 한 대 맞았어 누구한테 권총 칼고 너도 일루와 어 쏠 뻔했네 형 형 뭐 거기 농사에? 무슨 월 삼천이에요 몰라 지금 곡괭이들고 왜케 뭐해 나 얼만 아니 얼마 동안에 번다고 말은 안했잖아요 번다고 말했지 아 이거 괜찮은걸 아 무슨 한달이 뭐 이분들 과 과장이 심한데 더 남았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2킬 한 걸로 아는데 1킬 했거든요 1킬 밖에 안 떴네 어 여기 누구 M16 총알 먹어갔어 누구야 다른 발소리가 나는데 어 위에 있어 어 있어 있어 걔 내가 죽인 앤데 네 끝 아 오케 걔가 마지막 아 사용중료 근데 떳배를 근접에서 정통으로 맞았는데 안 죽었어 와 미쳤는데 그거는 좀 해봐 와 진짜 허리에 탄 다 박혔는데 안 죽었어 이래서 떳배를 안써 내가 아 그 너무 안 죽으면 너무 할게 없어 아니 맨몸이잖아 갑박은 없는데 16기가 32기가 차이는 별로 안 커요 게임하는데는 차이 체감 거의 무? 없는 수준? 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32기가는 더 클럭 오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실체감은 더 떨어진다고 봐야죠 아파트 안 갈거죠 아파트 아파트를 아파트 어 군용 조끼가 있네 개꿀 조끼 2랩 끼고 있었어요 지금 1랩이요 1랩 어? 3랩 패드 아니야 이거? 2랩이네 에이 아파트에 뭐 열려있는 문이 없네 갑시다 아파트 가도 될거 같은데 사인해드릴까요? 메인보드 어 있다 사람 있다 아파트 여기로 이동했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아래쪽 내려갈래요? 빨간색 내려갈래요? 아 그냥 내려가자 어 그게 낫겠다 아파트 잡으러 갑니다 네? 아 이분 킬에 눈두러 갔어 내가 왔을 때 지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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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어 아 인간 사냥이 제일 불쌍 그래 다 꺼 맞아 맞아 발소리 들었어 여기 탈렸다 잠깐만 탈렸어 탈렸어 여기 박사님 조심해 있다 아 있어 맞네 차이가 가겠습니다 붙겠습니다 일단 바로 컷 옥상에서 다른 쪽 볼게요 보고있는거 아 리얼 개아퍼 백업 지렸어? 응 아 맛있는거다 바로 저기였구나 발소리 진짜 음성 선명하게 들렸단 말이야 위쪽 발소리 야 안 보이자 애들 제일 높은 데가 볼까 저한테 SMG 대창 난 덱퀵 어 여기도 있어요 덱퀵으로 들을게 대탄 이나요 바로 드릴 여기 계단 중독 어디야 여깄다 그냥 대탄인데 네 대탄 덱퀵 있어요 그거 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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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했다 정복했다 어 뭐야 정복했다 슈아 이제 정복했다 제 머리 밟고 내려오세요 스카이 다이빙 어 이거 그거 아님? 이거 슈퍼마리어 슈퍼마리어 좀 밑에 계세요 좀 밑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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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저 점프할거에요 하나 둘 셋 헝 쿵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핳 지냈어? 지냈어? 오오오 쿠션 저젓다 야 빨리 또 내려오사 다음 뭐야 어디갔어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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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오세요 덱퀵 어디있어 이거 이거 발견 제가 발견한 겁니다 덱퀵 어디있어 바닥에 박혔어 뭐야 이거 어 어 아 이거 데킥 가끔 바닥에 박혀요 이리와 저요 저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고소공포트 방금 나 사람 들어서 움직이는거 봄 눈쟁이님 나 사람 들어서 움직임 아 개꿀잼 이제 빨리 이동합시다 자기장 온다 자기장 온다 갑시다 우리 다시 절로 돌아가야돼 피 좀 재우고 갈까 드링크 총소리가 선명하다 총소리가 있는데라면은 그냥 눈쟁이님이 있네 저거 그냥 피비린내 나면 그냥 눈 뒤집어서 달려가는거 지금 어 저기있다 발견했다 발견했다 로저가 언덕에 있다 누워있다 오 뭐야 나 봤어 얘 뭐야 도망가 내 쪽으로 온다 유샤키 너 뒤졌다 와라 점사 백터로 조조주마 능선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한명 점사 백터지 15 약간 왼쪽편에 능선 내려오고 있었는데 왜 나무 뒤에 가렸었는데 안보이네 다시 올라갔나 다 내려왔나 안보이네 도도를 했다 간다 잡아라 똠아아아아아 돌지 약진 약진 앞으로 돌진하라 부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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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린다 내린다 능선 내려온다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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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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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 나무 쏘자 쏘자 나무 뒤 나무 뒤 조져요 오 따무 또 또 언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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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내려오는 애도 있어 아악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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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 15도 있고 60 방향 나무 뒤에 2명 나무 뒤에 계절 두명 두명이에요 두명 두명이에요 두명 한명 아니에요 15방향 먼저 조져 15 아래나무에 걔는 기절인데 오른쪽 저기도 있구나 60방향 두명 한명 아니에요 60에 하나 62명이에요 나무 뒤에 2명이에요 15다운이에요 15다운이에요 15는 기절 와 명중률 진짜 그지다 60방향 두명이에요 나무 뒤에 한명 누웠어 15에 어 그 확인사살은 했고 한명 한명 더 나왔어요 아 팀원이 쎄는가 보다 60이 팀원인가 봐 10 박사님 고고 아 누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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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터 쓰레기야 아 이 거리에서 안맞아 어 대킥 있었다 나 AR좀 먹을게요 에 튜세요 AK AK요? 지금 AK 갖고 저한테 지금 앞에 차 하나 있다 처음에 뭐야 어디갔어 안 돼 나 먹고 갈거야 아 아 먹고 갈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컴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녀석은 빈거리야 그 녀석은 저희가 다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저기 나 배속에 들어가있어요 지금 아저씨 빨리 와요 아 아 그냥 AK나 먹어야겠다 빨간핑 조심 차 하나 봤거든요 어 핑 찍으면 여기 여기 빨간핑 해 오케이 확인 나무 뒤 저 새끼 내가 잡으러 간다 어디있냐 내가 잡는다 어그로 좀 끌어줘봐 어그로 좀 끌어줘봐 그쪽에서 연막 부렸다 저기있다 한명 기절이다 나무 뒤 글쎄 저희도 으흠 옆구리 뚫어버렸다 다른 애들 어디있어요? 걔네가 하나 기절시킨거 같은데 창원 끝이요 아니요 그냥 안죽었어 기절했어요 아 저 저 345 그 건물쪽에 있네 여기에 여기에 있네 여기 여기에 지금 한사람 있어요 아 그럼 걔가 마지막인가 보네 온다 온다 나온다 나온다 건물에서 나온다 쟤네 어디로 쟤 지금 다운되는 애들 두대 딱장 이쪽 다운되는 애쪽으로? 이쪽으로? 뭐야 나 쏘는데요? 나 쏘는데요? 바위 뒤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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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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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쏘는 나무 뒤 하나 더있어 나무 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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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없는데 걔 죽었어 아냐 아냐 숨어있어 백프로 있어 내가 봤어 지금 걔 죽었는데 여보 있어 일어서 있었어 일로와 일로와 나 빼고 붙어 봐 어 돌고 있어요 차고 옆 기절 차고 기절 아 여깄네 발 앞에 발 앞에 발 앞에 아 있다 있다 나 봤어 봤어 벌써 있어요 수류탄 간다 쿠킹 갑니다 함 2 1 받아라 수류탄 아 뭐야 아 컬 아싸 내가 킬 아싸 빨리빨리 제가 먹었다 다 먹어 다 먹어 맵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게임하면 재밌어요 아 되게 긍정적이시네 되게 좋다 그런거 우리집에서도 매미소리는 안나는데 그니까 난 매미소리 들은적이 없는데 저는 땅으로 가고있어요 아 이게 매미소리다니까 안그래도 더운데 더 더운거같애 지금 태풍때문에 더 더울건데 오늘 한번씩 딜리트 눌러주세요 바로 앞에 오 보급품 아 오늘 보급품 보고 아니야 근데 능선이야 오늘 보급품을 뜯은 순간 게임이 약간 마지막이 이산해졌어 계속 먹으면 안돼 박사영 먹지마 형 아깐 먹고 잘했던거 같은데 뭐요? ME사판 잘했음 ME사고도 나쁘지 않았음 여기 안털렸다 아이템 다 있는데 ME사고 조용히 해 근데 사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저거 먹으러가면 100번 있을거 같은데 있어 있어 38백 남았으면 아 근데 가야돼 어차피 절로 가야돼 그럼 먹어야지 어쩔수 없네 이거 산 싸움이다 산맥 싸움이다 나구요? 애들 약간 이상한거 같은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뭐 어머해주세요 어머해주세요 어머 간다 그러자 아 저 AK니까 제가 쓸게요 오케이 그럼 헬멧 내꺼 뭐 다 없네 조심조심 오토바이 있네 오토바이 아냐 오토바이 타지마 30백만 먹어야겠다 아니 터뇨 56에 56 아냐아냐 7스탄 간다 자 그러자 개꿀 이판에 핵있다구요? 이판에 핵있대요 괜찮아 뚝배기 다 날리면 돼 근데 핵이 상상판단 안되서 우리가 잡을수도 있어요 그러자는 핵도 씹어먹을수 있어 위치까지 나오는거네 두번정도는 잡아가는데 나중에 듀오 언제든지 말 많았어요 언제든지 말 많으시면 듀오 하실수 있습니다 컴터시키셨구만 산 올라갈거죠? 네 저 8000빛 드레이트밖에 안돼요 이거 지금 버그 트위치 버그 때문에 화질 낮춰놨어요 330방향 총소리 네 확인 너무 올라가지만 여기가 있을까? 네 이쯤에서 버티죠 컨테이너쪽에 총소리 나요 285 300 사이 하나 더 기절했다 경계지압박 지드기 겁나 싸웠나보네 진짜 아래차 150 차 2대 오케이 오케이 걔들 맞아 돌아가고 있어 멀리 가고 있어 자기장까지 보면서 가죠 왜냐면 우리 센터 안잡힐수도 있어요 섣불리게 갔다가 좀 이따가죠 쟤네가 잡아주니까 어 우리 센터다 오 우리다 우리 센터다 갈 필요없다 나이스 바위 끼고 싸우면 되겠다 바위 끼고 위에서 내려오는 적들 봐주세요 확인 으쑤 아우 차 온다 3 오 저기있다 1 아 이거 너무 멀다 그러자로 쏠게 저 앞에 하나에 240에 하나에 있다 내렸다 애들 285 방향에서 올라와요 저희 S 방향 먼저 쏠려는게 좋을거 같은데 240에 240 둘 하나 뚝배기 꺾고 한대 옆에 있는 마트 누가 쏘는거에요 240 240 소음기 누구야 저에요 소음기 저에요 오케이 형 형이 밑에 보고있고 우리가 닦죠 밑에 그 UH 한명 눕혔어요 응 아아 밑에도 있네 밑에있다 밑에있다니까 산밑에 한명 산밑에 한명 산밑에 유의지 저기도 하나있다 285 차 옆에 차 옆에 바로 확인했어 285에 둘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285? 285 아래에 둘 올라와야 보일거에요 지금은 저도 안보이 이거 모짱님 쪽으로 붙을게요 제가 걔네 빨간핑 앱수 아래 아래 돈다 이거 모짱님 쪽으로 붙는게 제일 좋아요 혼자에요 조쌤 네 한명 기절 위쪽에서 쏴요 산위에서 쏴요 255 이쪽은 제가 봐드릴께요 아 산위에 나보고있다 네 그쪽 굳이 신경쓸 필요없어요 저희가 우리 밑에만 보면 돼 밑에 올라오는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싸워야돼요 지금 산위에 있는 애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없어 산위에 삼각 만들 필요없어 빨간쪽으로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네 일단 그쪽만 확인만 하고 밑에만 확인하면 돼요 저기 차있는쪽에 빨간쪽은 우리가 건들 필요가 없는게 어차피 산위에 있는 애들하고 싸워요 저기에 세명있거든요 그것만 확인해주고 조쌤이 근처에 오는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저 앞에 240 산위에 뭐야 195에 쏴는데 S 바로 돌 밑에 있어요 아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서 보여요 조쌤 자기장 여기 바로 앞에 제가 핀찍은 곳에 지금 저기있거든요 어딘지 알겠다 다 같은데만 보면 아니 바로 우리 와야되네 얘네는 가야되네 반대편 아래로 돌게요 산위에 산위에 255 255 셋 맞고있다 쟤네 무시 일로오세요 일로 일로 일로오 일로 일로 왼쪽 조심 그냥 산 밑으로 내려가죠 얘네 아래 한 파트 있어요 조심 왼쪽 일로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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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님 오케이 보장님 차타고 돌아와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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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먼저 봐야돼 차 따고 돌아오는 차 크게 둔다 크게 둔다 하얀색 다시야 네 그냥 그냥 보내주면 안돼 바로 앞에 저희 앞쪽에 있으니까 애들 좋은 자리 잡으려고 한다 세웠다 어 쟤들 쳐맞는다 소흥기한테 제 왼쪽에 핫도그 있어 M16 소흥기한테 쳐맞는다 W쪽 이거 하나 있네 제쪽까지 오지마세요 제쪽 맞아요 하나 기절 와 뭐야 이거 얘가 핵인가 어 그런거 같은데 눈 마주치자마자 뚝배기 일로 내려와봐요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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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소흥기 제 말하는거죠 네 쟤가 핵같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는거 따야겠네 240 맞네 맞네 쟤가 다 잡네 지금 240 쟤 말하는거죠 도유 나머지 잘 숨어 계세요 한방 가지면 뻑됐다 이거 헤드라 아 쟤구나 아 쟤다 쟤 양각 잡혔다 쟤 양각 잡혔어 핵장이 양각 잡혔어 핵 컷 핵 컷 핵 컷 핵 컷 핵 컷 핵 컷 핵 컷 핵 팀 있어요 일단 핵 컷 오케이 핵 완전 컷 나이스 그 위쪽에 있어 210 방향 쪽 있는거 같은데 양각 장각 잡아주더만 어 밑에도 있다 아 그러니까 핵이랑 같은 팀 255 한 명 남아있고 210 방향 있는 쪽 195랑 우리 자리 좋아 오 핵 팀 다 죽은거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보장님이 앞에 오면 SW 이쪽 방향 있는거 같아요 근데 우리 기다리면 돼요 굳이 산쪽에 있네 산쪽 돌 뒤 저기 같은데 안보인다 시야가 안보여 응 지체 하나 떨어졌어 근데 우리 갈 필요도 없잖아 그치 그냥 여기 있으면 돼 이 다음 자기장 되면 쟤들 평지 뛰어야돼 본평으로 없이 나이스 나이스요 한 명 남았다 아 저 있다 나머지 수고하십니다 나이스 아 이걸 또 사모장이 해냅니다 핵제기를 그냥 대가리 똥똥 졸어버립니다 자 됐어 여기까지 하세요 나이스 안녕